1. 믿음의 기도 병이나 길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니라 자 오늘 좀 또 세겹줄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를 앞두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필수적인 소비라는 게 있고 선택적 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적 소비는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또 오락, 레저, 건강 그리고 자녀교육 이런 것들은 선택적 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필수적 소비일까요? 아니면 선택적 소비의 대상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신앙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할 필수적 소비라고 여기기보다는 선택적 소비 대상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시간적으로 많이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빠듯하다 보니까 바쁘고 빠듯하다 보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필수로 여기기보다는 선택으로 여기는 그런 성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일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갈 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현상은 경제적으로나 많이 힘들 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와서 목사님 저는 신앙이 필수 소비 대상인데요 그리고 저는 바쁘거나 빠듯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과 재정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거의 없긴 없는데 그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사실은 그렇게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빠듯하지 않고 여유로우면 시간적으로 여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필수 요소인 신앙에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고 필수 소비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론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신앙이 필수 소비 대상이라고 해도 시간과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마치 필수 식품처럼 그 필수 소비는 줄이고 오히려 경제적인 풍요함과 넘쳐나는 시간 때문에 선택적 소비를 더 많이 확산하게 되어집니다 내 건강을 유지하고 내 취미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레저와 그리고 내 문화생활을 즐기는 일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비에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차라리 필수는 살지고 도움 안 된다고 해서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필수라고 해도 결국은 여유롭고 넉넉해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줄이는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여유롭고 더 넉넉해서 필수가 덜 필수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덜 필수적이었던 선택적 소비의 대상이 오히려 필수적인 것보다 더 강렬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빠듯하고 바쁘면 신앙생활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 소비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유있고 넉넉하다고 하더라도 필수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선택적 소비에 더 마음의 무게가 실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필수지만 선택보다 못한 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이게 다 젊은 세대들이 옛날하고 같지가 않아서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분위기는 젊은이들만의 분위기가 아니라 많은 어른들도 똑같이 그런 성향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응회하면 이웃교회 부응회도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부응회를 해도 출성귤이 30%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이면 새벽부터 줄을 섰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모임을 위해서는 교회에 갈 수 있어도 내가 관심 있는 활동을 위해서 교회는 갈 수 있어도 모두가 모이는 금요기도회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발표를 하면 내 손녀나 내 자녀가 나오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발표도 굳이 보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해도 동창들과 지인들과 만나서 막년에 하는 것이 더 좋지 굳이 교회 가서 같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에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던 많은 것들을 이제 별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노예 가기 싫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이만까지 돼가지고 콧 끼워서 죽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도 보면 남전도의 연합회, 여전도의 연합회 그런 거 없어진 지가 옛날입니다 그거 모이라 그러면 한 명도 모이지 않습니다 도시마다 부활절 연합예배 새벽 모임을 한다고 하면 옛날에는 체육관 빌려서 했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하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모이지를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안 갑니다 지금은 많은 것들이 선택 대상이거나 아니면 선택만도 못한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더 심해질 것 같다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맡아야 할 일들이 늘어납니다 모두가 다 선택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계속해서 맡아야만 하는 과중되는 부담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혹시 필수라고 하시면 선택보다 못한 필수입니까? 훨씬 더 의미 있는 필수입니까? 라고 조심스럽지만 좀 당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오랜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도 이제는 할 수만 있다면 내 문화생활보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빠져 있는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에 좀 아픔이 있습니다 또 특별새벽기도회를 또 시작되고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공부하고 동원하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이걸 말해야 되는지가 힘들고 좀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새벽기도회 때 안내를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고 통성기도 안 해도 많은 물소리와 같은 잔잔한 기도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 차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할 때 제 마음에 그런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와서 앉아서 그렇게 부흥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다 믿음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꼭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나 싶기도 합니다만 그냥 그렇다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 이거죠 세겹주님은 특별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좀 기도와 믿음에 대한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냐 필수냐 단순하게 정하기는 곤란하겠죠 참 재미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먹어야 할 필수식품처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길 수 있는 기호식품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고 또 말씀은 내 입술을 기쁘게 하는 송이꿀처럼 달달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은 우리들의 입술을 즐겁게 하는 선택적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의 떡 같은 것으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고난 중앙과 부활주의를 또 앞두고 있으면서 기도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믿음의 삶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value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많이 나오시라는 뜻입니다 너무 형의학, 상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멘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형의학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를 좀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학을 매우 강조한 사람이었지요 개혁적이고 그리고 매우 강한 사회적 책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교회를 향한 선지자와 같고 개혁인사와 같은 분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할 때 이 서신을 마무리할 때 결론을 맺을 때 무엇으로 결론을 맺고 있을까요? 그래도 야고보 정도쯤 되는 사람이 결론을 맺는다면 맨 뒷부분에 가서 개혁하라! 똑바로 살라! 변화시키라! 이런 것이 결론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야고보서의 결론은 놀랍게도 기도하라였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5장 맨 끝부분에서 그가 결론을 맺을 때 모든 언어를 기도하라는 단어로 매 구절마다 집어넣어서 야고보서의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위와 실천을 강조했던 야고보가 결론을 기도로 맺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가끔씩 야고보서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면서 기도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야고보를 아는 것처럼 보이나 가장 야고보의 결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강의를 마칠 때 하고 싶었던 설교이지만 오늘 이번 주에 좀 당겨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야고보서를 다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고 변화시키고 책임감 있는 삶을 강조한 야고보가 맨 결론의 마지막 부분은 전부가 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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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로 끝이 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났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는 13절 14절 16절 18절 19절 다 이어가며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할지니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위와 실천을 가르친 야고보는 결론을 기도로 맺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을 같이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14절 이거 말고 제대로 다 된 걸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저는 이번 세격증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청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명이 서로 짝을 짓고 서로를 청하면서 내 병락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아프고만 고통스러우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육신에 질병이 생기면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려고 하고 관계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병락기를 위하여 사람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네 아픈 것을 청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육신의 질고가 있고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서로 병락기를 위하여 청하여 초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쥐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짐승은 다치면 햇볕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치면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폐쇄 공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내 고통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서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락기를 위하여 청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누구를 청하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여기에서 교회의 장로 말 그대로 당의 개념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리더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의 장로, 교회의 장로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병진다들에게 청함을 받아 기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주어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병든자들의 청함을 받아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긴각하게 자기 자신의 가슴 속에 손을 넘고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가? 리더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병락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청함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유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병락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서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고 조금 어쩌면 그림이 안 맞아요 사회개혁 인사와 같은 야고보가 갑자기 신유의 은사를 가르치는 사람처럼 돌아섰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캐리스메이칸 기독교인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고통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겠습니까? 그러나 병락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가슴을 찢고 같이 가슴을 아파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라고 그 어떤 행동과 실천보다 가치 있는 결론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서로 이번에 청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아픈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픔을 내놓고 서로 같이 기도하라고 저도 막내 아들이 오티즘 진단을 받고 나서 자폐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고 난 다음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끼리 숨겨놓고 꿍꿍거리고 사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물론 기도해 주는 것보다 입방아 찍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입방아 찍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기도 소리가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해 주는 게 좋은 거죠 한두 사람 입방아 때문에 열 명이 기도해 줄 걸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유를 위한 이 기도를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15절을 보니까 야고보는 이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죄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일으킨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말씀이 참 독특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가 마지막에 기도를 말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들여지는 믿음의 기도 소위 말해서 신유의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강력한 능력 기도 파워 프레이어가 될 것 같은데 파워 프레이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병고침을 위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16절에서 다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뭔가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라 자 이제 믿음으로 서로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기도가 지금 16절은 그게 뭔지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받아서 능력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라 그러니까 또 의인이 뭐냐 헷갈리죠 의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 의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는 완벽한 사람만이 기도해야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인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인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도 소위 말하는 능력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의 고백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야구보는 매우 독특한 도전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백을 누구에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용서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는 것 구하는 것 서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락기를 위해 기도하는 선행요건은 바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병락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서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병락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자격이 있다면 바로 의인의 자격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부끄러운 죄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백하고 똑같은 죄인들끼리 손잡고 용서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병락기를 구하는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손 딱 잡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아닙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병락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능력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화해의 기도가 평화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용서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추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능력 떨어지는 것밖에 구할 게 없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유의 능력이 역사하는 힘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락기를 위하여 구할 때 그때 역사하는 힘이 크시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신령한 능력을 덧입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화목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로 병을 고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락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화목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치유되지 않을까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용서하지 않는 분노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상처가 별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일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항상 뭔지 아십니까? 함께 기도하고 손잡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항상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일이에요 사탄의 전략이 항상 그겁니다 몸 아프지 마음 아프지 신경 팍 꺼버리고 사람들하고 관계 다 끊어 저것들 다 아무것도 도움 안 돼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탄이 유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힘든 일 생기면 사람들하고 말하지 마 힘든 일 생기면 너만 혼자 가지고 있어 네 육신에 질고가 생기면 네 마음에 질고가 생기면 그냥 혼자 붙들고 살아가 아유 저것들 믿을 수 있니? 저것들 다 그냥 너 뒤에서 입방아 찍고 구지럼 거릴 건데 그냥 신경 딱 끄고 사람들 관계 끊어버리고 혼자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편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죽이는 길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입방아도 있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보이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입방아가 더 힘들죠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자리에 한 사람의 입방아가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열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것이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걸 잃어버리는 게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기도 누가 할 수 있으냐 다 똑같은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비를 멈추겠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게 한 세상 가운데 또 기도하니 비를 쏟아지게 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나면 그렇지 야고보가 뒤에 가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구나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이 말을 쓴 것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능력 있는 기도는 우리와 다른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성령을 가진 성령의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다른 성령을 가진 사람 우리와 다른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야고보의 의도는 뭔가 다른 영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아를 특별하게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영웅, 은사받은 사람, 능력자가 되어야 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연약한 인생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생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때 거기에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자를 찾아서 역사하는 힘을 구하지 말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미안하다 말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많은 사람, 성도들이 자신이 연약한 인생임을 알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기도를 자꾸 드립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고 나 같은 게 기도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자기 연민에 빠지고 무기력한 기도를 합니다 나 같은 일개 집사가 기도해봐야 무슨 일이 있겠어 나 같은 일개 목사가 기도한다고 무슨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 그럼 불신앙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한하게도 불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발 좀 불신앙 같은 믿음을 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 이상한데요 여러분 불신앙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희한한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자 은사받은 사람의 일로만 여기는 그래서 다령 같은 기도에 만족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염려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모이면 잘못하면 고난주간 특별염려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주간 세겹줄 특별염려회 셋이서 뭉쳐서 염려하다가 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기도의 역사는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을 통한 능력이 아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뒤로 숨지 마십시오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능력이 아닌 보통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죄인들끼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서로 손을 잡고 용서를 선포하며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겹줄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리라 세겹줄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겹줄은 뭡니까? 쉽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한 줄 한 줄은 부러지고 찢어지고 끊어지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료부터 다른 존재들이 아닙니다 재료로 본다면 싹수가 노란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잘 부러지고 잘 끊어지고 잘 찢어질 것들을 모아서 세겹줄이 되게 하니 그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겹줄 서로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니 서로 세 명이 손 닦고 딱 보더니 아이고 우리 이번에 기도해보나 말아 황이다 아이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것들이 손잡고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니? 우리 중에 왜 이렇게 능력자가 없냐? 하나 만하다 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보면 다 찢어지고 부러지고 그리고 끊어질 것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기도 좀 하신다고 내가 너네들 둘이 이번에 딱 잡아줄게 가자 이런 교만한 소리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겹줄 기도는 능력 있는 한 사람 덕택에 하는 것도 아니고 못난 사람 세 명이 모여서 무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끊어질 것, 부러질 것, 찢어질 것들이 같이 하나로 묶어서 쉽게 끊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겹줄 기도는 부러질 것들, 끊어질 것들, 찢어질 것들이 모여서 사탄을 향해 일으키는 반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란을 한번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사탄이 바라볼 때 별 볼일 없는 것들로 지급하고 있는 부러진 것들, 찢어진 것들, 끊어진 것들이 모여서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모인 게 함께 세겹줄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아, 평생 나는 찢기며 끊어지고 부러지고 살아왔다 하지만 네가 우습게 보는 똑같은 것들이 모였으니 아무리 네가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쉽게 끊어지진 않을 것이다 하고 반란을 일으켜보는 일 그 역모를 꿈꿔보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무조건 될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늘 4장 12절 앞에 10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무슨 말입니까? 세겹줄로 뭉친다고 넘어지는 일이 없다? 아닙니다 자빠진다 이 말입니다 세겹줄로 뭉치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좋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잠자리 무지무지 춥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 갈 땐 넘어지면 끝이었으나 같이 함께 있으니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날씨는 춥지만 함께 누울 수 있으니 얼마나 따뜻하냐 이 말입니다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추운 잠자리를 함께하기에 따뜻한 것입니다 길에 돌짝들이 없어져서 가기에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짝길이고 넘어지지만 함께 잡고 이렇게 줄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기도하면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겠지 날씨가 앞으로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사라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걸려 넘어지겠으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날씨는 추울 것이나 함께 누울 사람이 있으니 따뜻할 것이고 여전히 대적자가 우리를 공격해오겠으나 세겹줄이기에 쉽게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간증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번에 기도하고 나니 날씨가 좋아집디다 이번에 기도하고 나니 길이 확 뚫립디다 이번에 기도하고 나니 대적이 사라집디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여전히 대적은 있지만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넘어졌지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추웠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위로이고 힘입니다 서로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멀어서 오실 수 없으면 토요일 한 번이라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 시켜 놓을 테니 오지 못하면 그거 보면서라도 내 기도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주일과 그 프라이데이와 부활주일과 말씀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아 내 고통과 눈물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었다 동굴 속에 들어 집어 넣어서 먼지도 모르게 숨겨놨던 것들이 똑같이 시커면대 숨겨놨던 것들을 이제는 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 집어 넣어 그 냄새 나는 곳에 가두어 들려고 했으나 부활하신 주님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셨고 우리를 향한 모닝스타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질병들 동굴 속에 가둬놓고 살아왔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동굴을 박차고 나왔을 때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늘의 빛나는 별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